구바오, 아이 대나무 드세요 뭐하는 짓이야 이거 구바오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부대기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아부지와 바오 가족들도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바오, 2바오 쌍둥이들이 혹시 한 마리는 계속 엄마랑 살고 한 마리는 계속 사육사랑 육아실에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바오가 10일 동안 엄마랑 살고 있었으면 2바오도 1바오랑 교대에서 또 10일 동안 엄마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바오, 2바오가 교대로 10일씩 엄마 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 소뭇하고 행복한 반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 바오 가족께서 만나보시죠 누가 지금 절을 부르셨나요? 아니 아, 부궁주님이 절 부르셨나요? 잘 지났어? 잘 지났어? 아으, 또 긁어 줘? 보자마자? 아니 여보세요 보자마자 긁어 달라는건 그렇지 않아? 민다부터 잘하고 그래야지 보자마자 긁어달라고? 아휴 맙첩 그래 알았어 토박오 금방 동생 보고 왔거든? 지금 엄마가 아... 지금 확 잘 보여야지 엄마가 첫째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첫째 동생이 토박오처럼 엄마가 대남 없는 동안에 잘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이고야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만 그만 아이 그만 그만 아이고 그만하자 정보이네 했다 아이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지 보고 싶었는데 그치 알겠어 알겠어 푸가운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푸가운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역시 됐어 그만 이제 아빠한테도 가보고 아빠한테도 인사하고 올게 다행이야 아잉 아빠한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야 아빠도 잘 지냈는지 가서 인사하고야지 좀 기다려 우리 아버님 잘 주무셨나요? 아유 뭐하셔 아직 안 일어나신겨? 해가 중천에 떴구만 해가 중천에 떴구만 해가 중천에 떴구만 일어나세요구만 일어났네 눈 떴네 응? 응? 하박 어이? 내름? 내름? 음 아직 잠이 눈에 아직 잠이 차 있는데 아 나갈 시간 조금 남았으니 좀 더 주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자, 푸벅은 할아버지 보자마자 와서 인사했는데, 봐봐. 저는 졸리다고요. 봐봐, 알겠어. 이따 보자 그러면. 아이, 푸벅. 푸벅 오랜만이야. 푸벅. 푸벅. 오, 이제 유젓한데? 푸벅도 이제 좀... 이 코트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어떨까? 푸벅야. 푸벅야. 아직도 흑곰 같아, 우리 푸벅. 너 자꾸 흑밭에 때글때글 구르지 말라고. 푸벅,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푸벅.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날씨 선선한데. 얼치, 착해라. 자, 밖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와요. 어제 비 와서 오늘 시원해요. 푸벅. 자, 푸벅. 바깥쪽으로 나가요. 푸벅. 푸벅. 푸벅 brief... ろ입. 왜 나가요? 오, ansch popul submit. 왜 놓고 가실 거예요? 네. NICK. own, 또 protagon. 천경보. 날 Вас 불리 паль은amel 아름답게, ceriivet. 맥 Reading site Fred and畫 가봅시다 밖으로 나갈게요 러바오 능수화가 꽃이 지고 있네요 러바오 너 알고 있니? 여기 능수화 같은 거 러바오 머리 위에서 능수화가 떨어졌어 멋있는데 오우 터프한데 러바오 러바오 매미 소리 들리지? 나무에 올라가면 매미 한 마리 잡아줘 러바오 일단 나무에 올라가면 매미 한 마리 잡아주세요 오우 아냐아냐 가서 먹어 이리 오란 얘기 아니어서 매미 잡아달라고 그렇지 자 앉아보세요 이쁘게 앉아봐 거기 이쁘게 앉아봐 거기 옳지 러바오 이쁘게 앉아서 옳지 좋아 보바오 어때요? 어제 비 오고 나니까 공기가 좀 신선해졌지 아우, 몰라요. 일단 뭐 더 먹을 거예요. 맛을 감상하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런 표정인데? 에잇? 후방어? 왜 등 돌리고 있어? 아이고야. 아니, 후방어 앞에 보고 먹어야지. 후방어. 후방어 앞에 보고 앉아서 먹어. 후방어 여기. 후방어 돌아 앉으라고. 후방어. 후방어도 메밀 소리 들었지, 금방. 우와. 오늘 메밀하는 곤충을 한번 잡아볼까요? 후방어. 여기도 다 먹었으면 똑바로 앉아. 그렇지, 돌아서. 똑바로 돌아, 여기 보고. 자, 앞에 보고 앉자. 아이고야. 후방어. 돌아. 아이, 착해라. 아유, 말도 잘 들어, 우리 후방어. 이쁘지 않겠어. 돌아 앉으라 그러니까 돌아 앉았어, 그렇지? 아버지, 말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후방어는 착한 후방어니까요. 아, 메밀소리. 아, 메밀소리. 아, 이제 어디서 날까요? 아, 위에서 나지요. 마바우는 아직도 대나무 안 먹고 있었어요. 아, 이리구야. 오토홀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응? 라바우. 대유 이게 다 오토홀 가루야. 아이, 대나무 드세요. 아, 오토홀 마시자식. 저 맛을 봐야 돼. 라바우가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땅에 안 다네요. 라바우 다리 참 짧아요. 라바우가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아오, 정신이 번쩍. 정신이 번쩍. 아, 라바우가 돌 많이 남기니까 쨉파우가 왔어. 쨉파우가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바우 이동하면 뭐 돌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네. 어? 뭐랄까? 랩파우가 옆으로 오고 있다. 라바우. 라바우. 쨉파우. 조금 잠을라도 되는데. 이따봐요, 라바우. 랩파우. 빨리 내려와이라 라바우. 빨리 내려와야, 라바우. 빨리 내려와야, 퇴근하게. 퇴근하게, 빨리 내려와야요. 라바우 내려오셔 얼른. 잘 내려오쇼 옳지 아이 좋아 좋아 옳지 내려와야지 푸바오 내려옵니다 슝슝슝 푸바오 내려옵니다 내려가야 돼 아우 푸바오 착해라 깨우기 전에 좀 내려오쇼 자 잘 들어가고 옳지 푸바오 아 이거 오늘 또 잘 놀고 들어왔어 야 이거 푸바오라 그러면 누가 믿겠노 푸바오 애기야 엄마인지 아빤지 푸바오인지 잘 모르겠네 아잉 푸바오 오늘 또 고생했어 너 조용히 하라고 너 시끄러울까봐 다 붙여놨는데 간판을 왜 떼버렸어 응? 쉿 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조용히 했는데 푸바오가 그걸 떼버렸네 응? 푸바오 푸바오 왜 떼냐고 아잉 더운데 고생했어요 푸바오 아잉 맛있다 그지 아 워터곤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지 아 근데 그 뒤에 너 깔고 앉은게 너 먹을 대나무라는거 알고있지 푸바오 네 뒤에 깔고 앉은게 네가 먹어야 될 대나무라는건 알고있지 푸바오 오케이 워터곤 잘먹고 뒤에가 대나무 먹어요 푸바오 아 흩어놓지 말고 차근차근 잘 먹어봐 너 그래야 아침까지 먹을게 충분하지 알겠니? 옳지 좋아 어? 엄마 얼음땡? 헤헤헤 어? 엄마 얼음땡?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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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오랜만이요 아부지 오랜만이요 얼굴 보기 힘들어 요새 너도 다녀오셨슈? 하흥 러바오 다구양하네 아메 아메 에이 러바오 나 그거 미끄러진 아니지 금방 아아 러바오 나 연기력이 뛰어나십니다 자 항상 궁금한거지만 이렇게 목이 꺾인 상태에서 이거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해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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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군처럼 보여 공주님 목두에 주름이 좀 민망합니다 만나게 되세요 일단 러바오 러바오 어린이 속에서 대나무를 먹는 모습도 러바오는 넘넘하고 멋있네 러바오 너 멋있는 거 알아? 되게 멋있어 아이고 정말 멋있다니까 너도 안다고 알았어 너도 알고 있지? 맛있게 먹어 잘하고 있어 너도 아우 우리 터프가이 터프가이라니까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너무 터프해 아야 너무 터프하잖아 오 이거요 알았어 맛있게 드셔 어쨌든 우와 멋있는데 어깨짱 인사하려고요? 인사하려고요? 아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오 로바오 딸들한테 갈 테니까 쌍둥이 딸들 보러 갈 테니까 로바오는 맛있게 먹어요 오늘 또 수고했어요 institution 현 cose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리 홍 오 오 푸빵 푸빵 핸드폰이 좋은 건데 망가질 뻔했네 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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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탐나냐? 이거 좋은 건지 알겠어? 푸빵 푸빵이 이쁘게 잘 먹어요 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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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루종일 착하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고마웠어 왜 이렇게 착하게 말을 잘 들은가 오늘 푸빵 밖에 나갔다가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잘 들어왔고 그지? 아 그래도 스스로 그렇게 잘해서 오늘 할아버지가 너무 기특해 푸빵 아주아주 기특해요 푸빵 자 이제 어이? 할 말 있어? 저 핸드폰 핸드폰 탐내려고? 어이 핸드폰 탐내는 게 아니고 할부지랑 놀아달라고? 에이 맙수사 쏘바 맙수사 응?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또 놀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응? 자야 될 시간인데 응? 자는가 보다 할부지랑 노는 게 좋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푸빵 털 색깔을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동생들 털 색깔 응? 봤어? 동생들 털 색깔이 아주 뽀샤시 한 게 푸빵도 그때는 그랬다고? 하하하하 그건 그래 그지? 푸빵도 그때는 아주 뽀샤시 했었는데 아잉? 생각나 할부지가 푸빵도 뽀샤시 하던 응? 그때 생각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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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 안자고 계속 놀아줬으면 좋겠어 푸빵 이제 할부지는 또 엄마랑 동생들 돌볼 거니까 푸빵은 푹 자 아부지는 엄마랑 동생들 늦게까지 돌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푸빵은 편하게 주무세요 옳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더 해줘 더?! 더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포바 간지롯매킨다 아이구야 포바에요 포바간지롯맽인다 에잇 간지롯매겨 에잇 뭐하는짓이야 이거 뭐하는짓이야 너무하는거 아냐 아이 대놓고 누워서 안마를 해달라는 거야? 여보세요? 싫어요 이제 할부 조만할래요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잘했어 잘했어 그거 찾게 너무 찾게 너무 말을 잘 들었어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그만 자자 그만 자자 됐다 됐어 됐어 푸바 됐어 충분히 놀았어 충분히 놀았어 충분히 놀았어요 충분히 놀았어요 됐다 할부 잘한다 이제 잘했어 에헤이 주름 생겨 너무 세게 누르지 마 푸바 이마에 주름 생기잖아 이마에 주름 생기잖아요 응 응 응 눈 생기잖아요 대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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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주무세요 그만 잘자 어이 이봐요 푸셩 흐흐 흐흐 아유 그만해 이제 그만해 많이 했다 많이 놀았다 많이 놀았다 많이 놀았다 많이 놀았다 가부 잘한다는데 진짜로 응 에이 에이 반대쪽도 긁어 달라고? 막소사 반대쪽까지? 아이고 서비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서비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응? 어때요? 시원해요? 응? 시원해 또 들어놓는다 또 또 들어놓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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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범 안녕 인사 안녕 안녕 잘자 잘자 간다 간다 부범 잘자 알지 가서 자 이제 가서 자요 형과 공중이 빨리 가서 주무세요 이제 형과 애들이 뒤에 있어 포리 둔절로 한 거야? 포리 둔절로? 얼씨 잘자 이제 아이 착해라 자 잘자고 내라치니 봐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우리 바오 가족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은 인큐베이터에서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 완전히 나와서 이제 밖에서 평화를 하기로 했고요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바오 가족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거의 잘 이겨내라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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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냥 콩냥 여러대 설렘 설렘 포크타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튜틋 튜틋 마이 Enion 타임 고고 둘도 없는 내 친구 오래봐도 예쁘다